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오늘은 저 썬킴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격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분을 또 한 번 초대했습니다 일전에 매불쇼와 함께 했던 화가죠 홍대 이 작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매불쇼에 왔어요 홍대 이 작가가 솔비씨 까가지고 한때 잠깐 인기가 있었어 싸웠잖아요 솔비 까고 싸우고 그래서 근데 솔비씨랑 지금 무슨 협업을 또 한대 이상하네요 협업이요? 뭐 안해요? 협업은 아니고 협업은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랑 솔비 회사 대표님 있잖아요 대표님과 중간에 아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화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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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나서 그 대표님이랑은 조금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솔비씨 만날래요? 딱 그랬는데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전시회에 있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솔비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라고 했군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그러면 큰 상품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화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를 냈겠지? 뭐 그러니까 솔비씨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처음 만나는데 대표님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악수를 시켰어요 악수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솔비씨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사과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뭐 그때는 딱 이러니까 돈 벌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생활 어려운 거 다른 데 또 누구 깔 데 없나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썽킴님 오늘은 우리 또 이 작가님과 협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잘못된 판단하면 나락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한번 국제세계사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뭐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못살아요? 포르투갈이 제일 못... 그러니까 스페인이 제일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유성씨도 왔지만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른 나라는 못 따라가도 우리는 스페인까지는 따라가자 그렇게 못살아요? 라고 북한이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무적함대 등등등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강의 스페인 제국이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졌냐 한 사람 때문이야? 한 사람 때문이야! 이런 거는 진짜 들어야겠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저 혼자 썰을 풀면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옆에서 홍대 이장가님께서 그림으로 증거를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림으로?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그림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잠깐 배견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1788년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되고 우리는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을 짓는다 말다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진짜 잘 나갔어 까지 이때는요 당시 스페인 왕이 까를로스 3세라는 왕이었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네 이 아들들이 다 바보들이에요 큰 아들은 진짜 백치야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더라도 둘째 아들은 얘는 그냥 정말 그냥 백치 바보에요 오죽했으면 둘째 아들이 왕세자일 때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 아빠 저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멍청한 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내가 문제다 네가 그 멍청한 왕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이 두 사람 대화가 재밌네 뭐라고요? 두 사람 대화가 재밌어 어쩔 수 없이 초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 아들 내미를 왕으로 안 쳐요 진짜 바보였어요 진짜 바보입니다 부인을 이제 얻는데 왕이 된 다음에 마리아 로이사라고 해가지고 이 부인은 정말로 영악하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는 비상한 여인이었어 잘 됐다 남편은 지금 멍청한 왕이고 권력을 내가 쥐락피락 해야 되겠다 왜? 또 국내로 쓱 오네 언제 와? 스페인과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먼데 참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마리아 로이사 마리아 로이사 마리아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마리아 로이사가 딱 보니까 남편은 진짜 바보예요 잘 됐다 내가 이 남편을 구워삶아가지고 스페인 권력을 내가 잡아야죠 하하하하하 해요 웃지마 왜 왜 왜 공교롭네 공교롭죠 자 어느 정도 근데 남편이 이걸 눈치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부인이 정말 권력의 화신이라는 걸 남편은 그걸 몰라 그냥 부인만 좋은 거야 그냥 바보니까 바보니까 오죽했으면 아빠 까르로스 3세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정신 차리라고 네 부인이 널 사랑하지 않고 널 이용하는 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빠 그런 눈을 하지 마시라고 부인은 날 사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리아라 생각해봐요 바람 피어 안 피어? 바람? 어 하하하하하하하 피어 안 피어 바람까지 피어 거기다가 아야야야 본인이 마리아야 바람 피어 안 피어? 아니 뭐 남편한테 안정감을 못 느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체육 바람 핀다 선언했다 뭐야 아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는데 이게 성이 안 차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10대 열 몇 살짜리 근위병이 하나 들어오는데 마누엘 고도희라는 새파란 아직 여드름도 안 없어진 젊은 애가 눈에 들어온 거지 고도희 이리 와봐 너 근위병이라고 했니? 네 그렇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너 춥지?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죠 작가님 네 그래서 1번 사진 1번 그림 띄워주시면 네 그때 뭐 그림이 있어요? 네 이게 지난번 예전에 제가 매부쇼 나왔을 때 프란체스코 고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고야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야 화가고 화가고야 그리고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센터는 센터 가운데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그 여성분이 바로 네 루이사 아 마리아 루이사 마리아 루이사야 네 가운데 가운데 센터니까 마리아 루이사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하얀 머리 있죠 네 누가 봐도 왕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까룰로스 4세 까룰로스 4세 네 왕 방금 말씀하신 바보왕 바보왕 그리고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왼쪽 끝에 어두운 그림자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어 다른 편을 바라보고 있네요 다른 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말고 그 뒤에 그 뒤에 또 있어? 네 흐릿하게 보여요 어 뭐가 있어요? 그게 고야예요 어 고야가 있어요 고야가 자기도 어 왕의 초상 아래 자기를 넣은 거예요 어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음 이 그림은 고야가 나 없을 때 해 잠깐만 정케 왜 알고 있나 본데 왜 난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는 알고 있나 본데 모른다니까 나 갈래 아니 여기 세계사 코너야 아니 모른다고 하더니 아는 것 같네 아니 갑자기 한국이라고 했잖아 지금 아니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 한국이란 말은 알지 내가 아 아니 몰랐다며 아 뭐 그래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나 세계사 코너야 한국을 끊어드려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야도 당연히 왕을 가운데에 넣어야 되는데 음 중심에 여왕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비판을 고야가 비판을 한 거다 아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 풍자다 풍자다 그런데 당시 궁정화관은 절대로 왕을 비판할 수 없어요 어 비판하면 그냥 비판한 거 알려지는 즉시 끝이지 죽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야는 이런 의심을 받았을까 어 왜냐하면 고야가 이 그림이 1801년에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보다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 매블쇼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 말 기억나세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을 낳는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을 낳는다는 그냥 일상용어 아닙니까? 그게 고야의 작품 제목이에요 아 1797년에 그려진 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고야가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작품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고야가 이거는 비판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음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오해가 난 그림이죠 네 하여간 저기 고도이란 그 아까 17살짜리 그 근위병 있잖아요 네 걔랑 바람을 피는데도 남편이 까를로 사실은 눈치를 못해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매년 임신을 해요 마리아 로이사가 와 왜왜왜왜왜 대단하다 매년 임신 항상 배가 불러있어 그리고 자식을 10명을 낳아요 쑥쑥쑥쑥 낳는데 그래서 남편 까르로서 사실은 너무 기쁜 거지 우와 나 내 아들 딸이야 근데 나중에 나중에 마리아 로이사가 죽기 직전의 유언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유언이 내가 낳은 10명의 자녀 가운데 까를로서 4세의 자녀는 한 명도 없다 그거를 얘기했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게 아 뭐 그지 그걸 왜 얘기해 그럴까 그걸 죽기 전에 근지근지 했나 봐요 임금 얘기는 당나귀다 이거가지고 아 그리고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 뭘?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뭐 그때 무슨 DNA 검사를 할 것도 아닌데 날짜 세봤겠지 날짜 셌어? 대란이래서 이렇게 아 알겠지 나쁜 여자네 아니 근데 말씀하셨네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게 3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어 나쁜 여자네 진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근위병 고도희예요 고도희 아 야 힘 좋아 보인다 거벅지 두 개 봐 거벅지 말 와 근데 진짜 좋아 보인다 힘 진짜 좋아 보이네 거의 이대그냐 이대그냐 이 그림도 고야가 그린 거예요 어 이것도 근데 결국에 고도희가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루이사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가요 25살 때 25세 국무총리 국무총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까를로스 4세가 아니라 마리아 루이사가 국정을 지배하는데 이제 이 고도희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을 왕이 아닌 여왕이 아닌 이 고도희라는 친구가 스페인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나라가 이제 프랑스잖아요 네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어 우리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오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스페인이 그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어 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그 직접 듣기 위해서 까를로스 4세랑 이제 전역식 사례를 만들었어 내가 나폴레옹이야 까를로스 4세랑 바보가 3세랑 멀리 왔네 그래 잘 지내? 뭐 나폴레옹도 바보야 아니야 다른 한 분 잘 지내십니까 까를로스 4세 잘 지내지 부인이요 매년 수풍수풍 지금 아들 낳고 다 내 애지 축하해 축하해 그래서 요즘 정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 내가 다 하지 그래요? 어떻게 정치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고? 너무 시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폴레옹이 까를로스 4세를 물어요 요즘 스페인 정치가 어떻게 되냐 하루 일과 바쁘시죠? 까를로스 4세를 딱 이래요 진짜 나폴레옹이 앞에 앉아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즈넨 사냥해요 진짜로 너무 쉽다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엔 뭐 하십니까? 점심 먹어요! 너무 쉬워 어 그다음 뭐 하죠? 점심 드신 다음에 스페인 국정 다리스 드십니까? 또 사냥 가요! 어 그리고 사냥 가신 다음에 국정은 언제 보십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술 먹어요! 아까 사진 술 얘기 또 왜 하냐? 아니 아까 우리 홍대 이작가님 갖고 오신 사진 보면은 여기 까르로스 4세 얼굴 있죠? 일반 그림이야 일반 그림 시뻘겋게 좀 술 취한 얼굴이 얘기예요 아 일반 그림이 술 취한 모습이에요? 아니 배도 좀 나와있고 배 나와있고 그러니까 딱 보리스 일친이야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술 얘기 왜 합니까? 왜? 또 무슨 또 뭐 경로 얘기하려고 또 아이고 아 전혀 야 아니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술 드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국정을 챙깁니다! 그렇죠! 아무리 술 먹고 사냥해도 국정을 챙기시죠 알았지 어떻게 챙기십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다 맡겨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뭘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 나라 먹어버리자 아 그때 딱 확인했구나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했는데 이 나라는 그냥 먹어도 되겠다 와 해가지고 그냥 스페인이 그때부터 프랑스의 속국이 돼버려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어떤 회담이 있었냐면 국무총리가 고도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고도이랑 회의를 한 거예요 음 저기 포르투갈이 우리 눈에 가시니까 니네 스페인이랑 우리 프랑스가 포르투갈을 침공해서 음 3분의 1은 프랑스가 갔고 3분의 1은 스페인이 갔고 나머지 3분의 1은 고도이 너가 가져라 이런 거예요 야 또 뭐 물병 반잔 뭐 이런 생각도 나네 또 갑자기 그리고 고도이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죠 와 오케이 오케이 스페인 우리 같이 하자 아니 프랑스 같이 하자 그래서 나폴레옹 군이 스페인에 무혈 입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터져요 네 아들내미가 있었어 그 이제 까르로스 4세와 이제 마리아 루이사 사이에 페르난도라고 해가지고 페르난도가 딱 봤을 때 아들이 아무리 부모라지만 미친 거 아니야 지금요 아빠 엄마 그리고 엄마 애인 너희들 3명이 실제로 3위 일체라고 해 너희들이 나라 말아먹는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나폴레옹한테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아들이 아들이 페르난도가 나폴레옹한테 비밀 편지를 써요 우리 엄마 아빠랑 엄마 애인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프랑스에 충성을 다 나폴레옹한테 나폴레옹한테 우리 엄마 아빠랑 엄마 부인만 제거해 주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비밀 편지를 보내 나폴레옹한테 페르난도가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편지를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원본은 보내고 사본이 들켜야 돼요 아빠는 그러겠지 이놈 글자 안 쓴다 야 너 백일장 나가봐라 엄마가 격분해가지고 보도이랑 이 새끼 잡으라고 그래서 엄마의 이해 해가지고 재판받고 사형 판결 선고를 해버려요 아들인데? 네 그때 일단은 나폴레옹이 편지 받았잖아 야 지금 상황 우리 빨리 프랑스군이 진군을 안하면 저거 지금 아들내미의 페륜난도 죽겠다 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스페인이 들어가요 나폴레옹이 아 지금 댓글에 페륜난도 나왔습니다 페륜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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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다 괜찮지 페륜난도 페륜난도 예전에 개권에 페륜난도였었잖아 페륜난도 하여간 빨리 좀 들어가가지고 페륜난도 구하라고 근데 프랑스 국민들 스페인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비밀 편지를 보냈다는 걸 모르고 페륜난도가 어? 인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 그 왕이랑 왕비랑 정부가 스페인 국인사에서 지지율 한 20일 나오겠지 20일? 아니 뭐 예를 들면 20일 좋은 참 숫자죠 이 상황에서 스페인 국민들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페륜난도가 편지를 보냈다는 걸 모르고 아니 페륜난도가 우리 스페인의 희망이다 와 그랬구나 저 말도 안 되는 부모지만 날리려고 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군이 10만 대군인 나폴레옹이 들어오잖아요 네 해방국으로 본 거야 스페인 국민들이 아 어서 오십시오 볼페보르 우노도스레 꽉들어 하 참 이게 이런 게 진짜 좀 안타까워 나는 왜 뭐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또 그렇지 참고로 5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페륜난도예요 작가님도 왜 페륜난도라고 해요 페륜난도 이것도 고야가 그렸어요 네 이것도 고야가 그렸어요 이게 궁장화하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프랑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10만 대군 나폴레옹은 처음엔 환영을 해요 자 우리 페륜난도 왕사전을 구해집시오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엄마랑 아빠가 멘붕이 온 거야 어차피 나폴레옹한테 잡히면 죽잖아 나폴레옹한테 저기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나폴레옹은 크라라고 마음대로 그래서 얼떨결에 프랑스군이 밀려오는 가운데서 까를로스 4세는 왕위를 포기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요 상황을 스페인 국민들이 딱 보니까 어? 지금 나폴레옹의 10만 대군이 왕세자를 구하러 왔다기보다는 스페인을 점령하러 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아 국민은 역시 위대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개그를 이해 못해서 지금 뭐라는 거야 쟤 어 천 이게 1808년이에요 1808년 5월 2일날까지는 스페인 국민들이 엄청나게 프랑스군을 환영해줬는데 딱 보니까 스페인군 아니 프랑스군이 점령군이잖아요 그때부터 프랑스 물러나라 라고 대규모 시위를 버리죠 작가님 역시 국민밖에 없다 지금 7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요 작품도 고야 작품이거든요 네 작품 제목이 1808년 5월 3일이에요 네 1808년 5월 3일이 작품명이야 네네네 지금 총으로 지금 일반 민을 총으로 쏘고 있는 군인들은 프랑스군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스페인 시민들 아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네 그래서 고야가 나중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되죠 아 이게 참혹한 현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1814년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이때 다행히 어떻게 보면 스페인 입사기던 다행히 프랑스군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 스페인 왕이 집권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광복을 했다고 봐도 근데 작가님 근데 중간에 있는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시민 네 네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예수 그리도가 뭐예요 예수도 그리지 않죠 예수를 상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확대한 그림을 보면 오른손에 여기 손바닥에 왕자가 있죠 왕자가 있어요 상처 상처 상처가 있고 왕왕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다른 시민들은 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작가님 당황하셨어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는데 손든 사람만 밝은 색 옷을 입고 있고요 네 저기서 이제 하얀색과 노란색을 상징하는 게 이제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릴 때 그때 입는 옷 그런 옷이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고야의 그림체가 굉장히 다르네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814년이고 그 전에 봤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 비교적 초창기 네 그러면서 이제 고야가 사실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4번 그림이 있거든요 4번 네 4번 그림 볼까요 아이고야 아 이거 누가 또 불러처리 했냐 아니 놓다 붙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럼 놓다 붙으면 이 작품인데도 왜냐면 왜냐면요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작품이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요 네 미술사 최초로 여성 누드를 그리는데 음모를 그렸어요 아 음모 그린 거는 최초에요? 최초 고야가 고야가 아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근데 이제 재미난 점이 뭐냐면요 이 작품이 나중에 종교 재판까지 가요 아 양보 그렸다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을 누가 의뢰했고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 아 아까 그 루이사의 내연남인 고도희 고도희가 이 작품을 고야한테 의뢰해서 그리고 있었어요 아 제가 들었기로는 이게 두 버전이 있어가지고 옷을 입은 버전이 있고 옷을 벗은 버전이 있고 아 자기 거실에 붙여놓은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은 옷이 입혀져 있는 버전을 보고 아 손님들이 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에이 누드 버전을 봤다 혼자 그래서 종교 재판에 가서 심지어 고도희도 종교 재판에 갔고 고야도 재판을 받아요 야동 본거죠 이거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20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을 받고 다행히 풀려나기는 했는데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스페인이란 나라 진짜 진절머리 난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페르난도 7세는 뭐 프랑스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림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좀 많이 바뀌었어 보니까 네 그리고 시대가 점점 낭만주의라는 미술사조가 있는데 그 시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미술사조가 지금 이 누드 사진 누드 글이 이 원본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뭐 털을 많이 그린 건 아니네 별로 안 났나 보지 아니 뭐라고? 뭐? 말이 안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뭐 외설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형제 씨가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까 거기 광고 거리 있잖아요 광고 거리 아니고 광고 요정 광고 요정 광고 요정 광고 요정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약간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 집중하라고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왜 합니까? 네? 괜찮아 인생은 이모작이에요 아 아 아니 또 이혼을 또 권합니까 본인 한 번 했다고 아 참 아 넘어갑시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누드화가 어 당시에는 여성 누드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있어요 비너스상을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여성은 신화의 여성 누드는 신화에 나오는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고야가 고도의 의뢰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음모까지 다 그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사실은 이 작품 있잖아요 이 작품을 미술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로 하잖아요 자동으로 삭제돼요 아 지금도 지금 아 돈 내야 돼요 그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이 작품 썸네일 쓸 수가 없어요 아 2024년인데도 네 근데 1800년대는 어떻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종교 재판 없고 고야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겠네 게다가 고야가 18세기 말에 청각을 잃어요 오 청각장애 자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음울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라는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점점 작품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1808년 5월 3일이라는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군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 있잖아요 네 이걸 나중에 피카소가 우리 한국전쟁을 패러디해서 한번 그려요 피카소가 그 유일하게 한국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죠? 네 8번 그림 보여주세요 피카소가 한국을 그린 아 이거 많이 봤는데 유명하지 이거 이게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을 구도를 그대로 따서 그린 작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3년 전에 70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전시가 됐었죠 예 이게 한국전쟁이야? 한국전쟁이고 저쪽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우리 민간인들 학살당하는 거고 오른쪽이 문제에요 피카소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피카소는 사실은 공산당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저 총 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군이라고 아 미군을 아무래도 피카소는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럼 왼쪽은 왼쪽은 일반 시민들 어디 시민 그러니까 남북 가리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다 시민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 그래 전쟁은 안타까운 거죠 아 고야 거를 이거는 뭐 뭐라고 해도 오마주? 오마주 한거죠 오마주 한거죠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3대 미술작가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첫 번째는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 아 들어보셨죠 예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좀 얘기해봐 벨라스케스가 어떤 분이에요? 형이랑 친분 좀 없어 인마 성격이 잘 안 맞았으면 친분은 없어 아 그랬었나 아니 왜 과거 없는 얘기에요 인마 또 내 신뢰 때문에 아니 난 친한 줄 알고 벨라스케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안 맞았어 네 그래서 안 맞았어 네 17세기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고야 고야 그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피카소 피카소 이렇게 3대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고야의 이 작품을 참조해서 후배구나 네 완전 후배죠 네 네 네 네 네 오늘 얘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작품들을 가져오셨는데 까르로스 사세라는 정말로 뇌가 맑은 왕이 집권한 다음부터 스페인은 폭망을 해버려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왕은 정말 바보고 옆에 있던 마리아 루이사라는 왕비와 왕비의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고 실제로 스페인의 나라를 프랑스에 다 갖다 바쳐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까 엄마 아빠를 고발하려고 했던 페르난도 있잖아요 페르난도가 페르난도 7세라는 왕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스페인은 정말 유럽의 병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무적함대로 명상을 내렸던 스페인 대제국이 단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의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최근까지도 북한이 그런 말을 해요 유럽 국가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는 넘어갈 수는 없지만 스페인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200년 정도 됐거든요 필리핀 봐봐 여기서 내가 필리핀 얘기했나?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마르코스라는 한 인물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잖아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필리핀은 딱 이미지가 뭐냐면 전 세계에 가사도우미 수출하는 나라로 남아있지만 원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회복이 안 돼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다음으로 롤렉스를 일반 시민들이 차고 다니는 나라였다니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교훈 삼아야 되는데 이거 걱정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간 우리 이 작가님과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해주시죠? 작가님 말씀하신데요 특히나 고야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스토리라든지 사연이라든지 고야의 작품들 등등등이 스페인 이야기이긴 해요 스페인 이야기 얘기는 한데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도 있고 사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왜 나온 얘기도 없는데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네 뭐가요? 그냥 뭐 역사가 스페인에서 유전 발견됐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페르난도 7세가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완용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시민들 아까 이렇게 손들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나라 광복궁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게? 네네네네 그럼 그건 맞는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념해서 고야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는 진짜 확실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시대의 고야는 나지 왜? 내가 그림을 쌓아 그리고 있잖아 지금 시대를 시대를 그리잖아 시대를 그리는 한국판 고야 그럼 우리 형진 씨는 고도의 할래? 우기 형 그거 인정합니다 네 배달인 거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사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더 쉽게 와닿았습니다 참 어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작가님도 많은 방송을 하시지만 이렇게 재미있고 알찬 방송이 있나요? 갑자기 왜 진행을 해요 갑자기? 아니 이 코너가 굉장히 약간 품위가 있어서 갑자기 평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번 방송이 괜찮았다 싶으면 슈퍼챗이 쏟아지겠지 그렇죠 쏟아지 지금 전액 사회 기부대는 슈퍼챗 전액 사회 기부대입니다 쏟아지겠죠 우리가 잘했다면 내용 보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됐나 봐 약간 오늘 약간 주머니 사정들이 안 좋으신가 봐 아니 그런데 옛날 예전에 나왔을 때랑 다른 게 예전에는 슈퍼챗 쏘지 말라고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전액 사회 기부하니까 사회 기부하니까 그냥 무려갖고 예 그때는 전액 팟빵이 먹었고 내가 그 꼴은 못 봐 나도 그런 건 싫어해가지고 싫어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코너별로 어떻게 보면 그 기부액 목표액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금액이 슈퍼챗이 안 들어오면 게스트가 내는 걸로 야 좋네 괜찮지? 야 감사합니다 작가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대단하시구나 알겠습니다 게스트가 오겠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